안녕하세요 정사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매대행의 매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직까지 주문이 들어와야 매출 세금 신고를 할 텐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세금 신고에 대한 기준을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데 용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시간 마련해봤으니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ppt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대행의 매출 기준 이렇게 가지고 구매대행은 서비스업입니다 구매대행은 불과 3년 전만 해도 서비스업이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때까지 구매대행 사업자로는 개인 사업자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업을 2019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9년 20년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계속하게 됐는데 제가 앞에 두 개 그리고 뒤에 다섯 개가 업종 업태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도소매의 해외직구 대행업이라는 5번 코드로 사업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저는 앞에 두 개는 서비스업의 해외구매대행이었고요 뒤에 다섯 개만 여러분들과 같은 5번 코드 도소매의 해외직구 대행업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가에서 이 사업을 정확한 코드로 분류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서비스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비스업과 도소매는 매출 기준이 달라요 서비스는 서비스를 한 행위에 대한 것들만 신고하게끔 돼 있고 도소매는 상품을 쌓아놓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쌓아놓은 상태에서 판매된 모든 금액 그러니까 판매 매출을 매출의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 스토어에 실제 판매한 매출을 모두 더해가지고 도소매 기준으로는 그렇게 신고를 해야 적합한 신고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깨림칙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도소매로 되어 있고 저는 기본적인 사업자가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정사장은 순수익으로 신고하는지 도소매 기준인 스마트 스토어 판매 매출로 신고하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관습적으로 서비스업으로 이 해외직구 대행업은 신고를 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너희 순수익으로 신고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도소매로 바뀌었더라도 걱정하지 마 그냥 순수익으로 신고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구매대행사업은 결과적으로 순수익으로 신고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정사장이 월 매출 1억 순수익 2천만 원을 번다라고 유튜브에서 막 떠듭니다 그렇게 떠들 때 월 매출 1억이라는 거는 도소매 기준의 1억이라는 거고 구매대행은 순수익을 신고하니까 서비스업 기준으로는 2천만 원을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달라져요 우리가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을 신고하게 되는데 일반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부가세가 10%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소매 기준으로 판매 매출을 선정을 하면은 1억의 10%인 천만 원을 부가세로 내게 됩니다 근데 순수익인 2천만 원을 신고하면은 2천만 원 기준으로 10%인 200만 원을 부가세로 내게 되죠 그러면은 부가세가 거의 5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매대행의 매출 기준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달리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현지에다가 상품을 구매할 때 카드로 사장님들이 다 구매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나중에 하시다 보면은 사업자 배달을 쓰기도 하고 사업자 배달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거래처에서는 현지 사업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현지 사업자의 해외 현금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현지 사업자는 애초에 우리 국내 사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세금 계산서를 떼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보내가지고 이메일 주소 보내가지고 그 외국인한테 홈택스에서 세금 계산서 좀 끊어주세요 하면은 끊어줘요? 홈택스가 뭐예요? 이러죠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 증빙, 적격 증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구매대행에 있어서는 그냥 순수익만 신고하는 개념이 생겨났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순수익을 매출로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순수익으로 신고를 했는데 아마존에서 여러분들이 배송대행으로 결제한 그 카드 금액을 증빙을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하시는 사장님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이중지출입니다 왜냐하면 순수익이라는 거는 카드 대금 아마존에서 결제한 그 발주 비용을 이미 빼고 계산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건데 이미 빼져 있는 그 카드 지출을 다시 한 번 더 빼면 이중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배대지도 마찬가지죠 배대지도 배대지 비용을 다 제거한 순수익을 매출로 신고할 건데 근데 그 배대지에게 세금 계산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증빙으로 신고한다면 그것도 이중지출이 되는 겁니다 중국구매대행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들 신고하시지만 혹시나 소명을 받아보시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대영업자로서 소명을 지금까지 두 번을 받았는데 첫 번째 소명은 저희 엑셀 장부에서 다섯 개 정도의 건들을 뽑은 다음에 그 세무서에서 이 건, 이 건, 이 건 상품을 판 경로를 소명하라고 이렇게 소명이 날아왔었고요 두 번째 소명은 제가 성실신고 납부자가 되다 보니까 법인 기준으로 소명을 하라고 했고 그래서 제 주변의 가족들의 통장 내역 그리고 제 카드 내역까지도 다 소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처럼 소명하는 사람은 사실 잘 없어요 저는 사실 유튜버이기도 하고 뭐 이런 교육 플랫폼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니까 이렇게 소명이 들어오는 건데 월매출 1억 이상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사장님들이 소명이 들어온 경우는 저는 이때까지는 한 분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명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개념을 모르고 진행하는 거랑 알고 진행하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중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좀 세금 신고를 하면 되겠다 이런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구매대행 매출을 신고할 때에는 그냥 순수익 합계 다 더해가지고 제출만 하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정리한 장부, 그 장부들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소명이 들어와야 제출을 하는데 소명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그 장부 정도만 잘 정리해놓으면은 문제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도소매 기준은 제가 왜 알려드리느냐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돼가지고 브랜드 총판이나 병행 수입을 진행하게 되면은 도소매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 구매대행과는 다른 매출 기준이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되니까 이 점에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강의는 구매대행 강의이기 때문에 병행 수입이나 브랜드 총판을 진행할 때에는 또 다른 공부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세금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장부 정리만 잘하고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중에 매출이 많이 나오면 세무사를 쓰시면 됩니다 매출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면은 세무사 기장하시면은 그렇게 문제되는 거 없으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대신에 장부 정리는 매일매일 꼬박꼬박 주문 들어올 때마다 하세요 나중에 하려면은 이거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